세브란스에서 재직하고 있던 미국 여러분 의료 성교사가 하도 편지를 많이 써가 나중에 뇌출혈에 걸려가야 여러분들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는 한국의 양의학 현대의학의 발전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척 좋아하는 애리조나 남서부주 애리조나 탑사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린365k님께서 공박사님이 안목이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여러분 이 통찰력이라는 이런 거가 하루아침에 안 세워지지 않습니까. 20대 여러분 학위 마치고 30년 이상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들의 노고를 아는 겁니다. 프로페셔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육성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이런 마음 나오는 이야기가 그게 그냥 막 뜯어놓은 게 아니고 유튜브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몫 잡은 게 아니고 그 통찰력을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글이나 논문을 가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복받으신 겁니다. 많은 방송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공병호 tv가 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여러분 앞날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겁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시각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소논문을 보는 거잖아요. 소논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는 겁니다. 365일 동안. 그건 365편의 논문을 여러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잘 안 되겠습니까. 잘 되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방문하신 겁니다. 대통령도 상당히 상황이 위중하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 북부 언급실을 찾아서 명지대 병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어려움을 들으러 왔습니다. 뭐 의례적인 말씀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언급실을 찾은 것은 의료현장을 찾은 것은 아마 여덟 아홉 번째라고 그렇게 하네요. 보도가 된 것은 제가 두 번 정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하도 시중에서 이제 의료대란서 같은 게 나오니까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 지도조사 관심 안 가진다면 그렇지 않겠죠. 추석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언급실 운영을 당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 대란에 대한 그런 시중의 우려를 불식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장의 대통령께서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다른 분야보다 매우 높은 데다 기존의 정부 숙가 등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비난의 목소리가 너무 많네요. 이게 9월 4일자 8시 55분에 올라간 여러분들 뉴스인데 8시 아니죠 10시 55분에 여러분들 올라간 뉴스인데 그 밑에 수백 명 여러분 댓글을 남겼는데 댓글이 대통령께 우호적인 것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가봤다면서 왜 가십니까 전공의들은 간단한 처치와 안내하는 거라도 그리 존재가 아니라면서요 당신들은 전공의 1년차 2년차 3년차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교수님들이 강의 듣고 받아 적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4명이 이러면 찬성을 하고 52명이 반대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우호적인 의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린 겁니다. 비우호적인 의견이 쫙 이러면 제가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비우호적인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전부가 다 뭐죠 비우호적인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찬반을 보게 되면 시중 민심의 풍량도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비우호적인 의견이 압도적인 겁니다. 현장 어려움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장본인들이 대통령과 함께 모두 현장에 가셨네요. 영원한 보수이지만 제가 의대에 정원한 걸 보고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최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조선일보답지 않게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정식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현재 의로사태 언급실 위기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상당히 수세차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할 거니까 그분들이 대통령을 한번 현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상당히 위중한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전에 새벽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한 젊은 전공이가 환자들 입었던 빨래감을 넣어두는 창고 같은 곳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반쯤 열려있는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의대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공부도 어렵고 양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들어가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본인들의 일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한 분이 제가 이번 사태가 결국 싸게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의료를 더 싸게 먹으려고 하다가 이번 사달이 난 게 아니냐 이런 방송에 대해서 한 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이 나온 겁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총 의료비가 늘어난다고 왜 그럼 의사 숫자 더 줄이지 왜 그러니까 대중들 가운데 일부는 설득을 하면 그거를 경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그냥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몇십 년 전에 한 재벌집 자식이 그것도 중학생이 국민들을 보고 무슨 돼지들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고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말인가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정부나 정치인들의 선동질에 쉽게 넘어가는 국민성을 보고 국민들은 뭐구나 라고 이렇게 수긍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나오네요. 그냥 뭐 우석이로 이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좀 유창한 유식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옛날에 제가 운베르테 에코의 적을 만들다는 책을 읽었는데 지금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나 사회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을 내적으로 단결하기 위해서 가상의 적을 규정하고 이념화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을 적으로 만들고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이승만을 적으로 만들고 박정일을 적으로 만들고 강남을 의사의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강남을 적으로 의사를 적으로 이런 방식의 통치가 매우 쉬운 듯한데 사실 적을 잘못 규정하면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 방식을 여야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의사들 적으로 만든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로계 전체를 고생만 하는 여러분들 젊은 전공의들 다 적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죄질로 따지게 되면 상당히 악질에 해당하는 거죠.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죽을 고생만 하는 이런 전공의들을 다 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어떤 시간도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성세대가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을 이번에 한 거죠.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하신 것은 참 용서받기와 힘든 일입니다. 모든 도구는 목표 달성으로 해서 수단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주로 좌파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 우파를 표병한 사람들은 그렇게 젊고 여러분들 고생한 전공의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그거는 아주 뭐 어떤 이유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닌 거죠.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은 돈이 이민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후기 후기 조선이나 일제치하에서는 갈 수 있는 데가 간도로 가는 길하고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일본으로 밀항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의 서학 개미들은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좀 거품이 있어 조정되더라도 기다리면 다 올라갈 거니까 돈을 이민을 보내는 겁니다. 돈을 아파트는 이민을 보낼 수가 없지만 돈을 이민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국부를 증가시키는 데도 크게 아마 기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젊은 의사들 한국탈출이라는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학부형이 글을 올리신 겁니다. 제 딸은 서울대 레지던트 1년차 사직 전공입니다. 5개국어를 하는데 영어 중국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입니다. 때문에 공부를 마치고 외국인 진로센터에 근무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이 나라의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어머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왜 나가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확고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선택 개인의 발견이 중요한 거다. 본인이 행복하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오늘 박민수는 의사 매너가 있는가 경증 중증을 척척 판단할 수 있다니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거를 보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상당히 금방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를 완전히 주물러 왔기 때문에 그냥 갑질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외모를 보면 딱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 차관 의식 불명 마비 외에는 찢어져 피가 많이 나도 경증 이다. 오전 mbc 라디오 출연해서 언급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냐.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네가 의사냐. 네가 의사 매너증을 갖고 있냐. 네가 임상 경험이 있냐. 네가 의사냐. 네가 보건복지부 차관인데 네가 의사냐고 그렇게 내가 야단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데 이 은행만 보더라도 금방지고 아주 외람되고 이런 겁니다. 아 이러니까 이 친구가 장난을 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왜 중증 환자 경증 환자란 것은 의사들의 매뉴얼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지가 이런데 보건복지부 차관인데 완장을 차사니까 차관니까 그냥 떨어지면 집에 이러면 가가지고 쉬어야 될 그냥 중년 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이게 참 말이 안 되구나. 보시면 의식불명이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상태 이외에 열 복통 찢어져 피가 많이 나는 상황 등을 모두 경증으로 분류해야 된다. 언급 환자 경증 판단 여부에 대해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경증으로 이해해야 된다. 중증은 거의 의식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상태 있는 경우가 대다스도. 그렇지 않고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경증에 해당한다.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은 사실 경증이다. 네가 어떻게 아냐 이 이야기죠.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을 못하겠거든요. 왜 그거는 차관의 영역이 아니고 의사의 영역이니까. 여기서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을 할만큼 경시하는 시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물은 거에 저한테 당신이 차관 자리에 앉으면 이런 말 하겠냐.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들 담당하고 내가 잘 아는 영역이 아니니까.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의사들 매뉴엘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소아는 상황을 일반화해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경우 열이 나거나 하는 것은 경증이다. 이걸 지가 어떻게 하냐. 네가 소아 청소년과 의사냐. 네가 의사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건방지는 겁니다. 다만 최근 두 살 어린아이 사건의 경우 의식불명까지 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다.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건망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 건방짐을 가지고 그냥 건방지다 이렇게 아니고 나는 이 양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구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다 유추가 되는 겁니다.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응급실 배후 진료도 포함해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 2월 전공의가 이탈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당연한 거지. 응급의료가 여러분들 인력이 43% 빠졌으니까. 이런 상태로 6개월이 진행되어 왔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8월 하순부터 한자수가 다시 줄기 시작했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무슨 이야기하는지 본인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련 통계를 짓게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 사망이 늘어났다 하는 주장과 숫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응급실에서 이송이 늦거나 또는 미수용 사례 미수용 사례에 사망인 통계가 짓게 되고 있지 않다. 강렬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덥 이야기했지만 의료 서비스가 의료 사태에 이전에 30에서 50%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사망자가 늘어나겠죠. 다른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 건방진 이야기고 박민수 차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여러분들 추진했는지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이 기사 보고 한 분이 고열, 복통, 다량 출행의 무수한 원인 가운데 언급질환이 아주 많습니다. 이 양반아 저런 사람이 한나라의 차관이라 찌끄리고 있으니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해가 된다. 경증, 중증은 의사가 판별하는 거지 보건복지부 차관이 판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박단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임상 경험을 이야기해 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언급실에 걸어들어오는 환자는 정말 많습니다. 이 가운데 진단 결과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증인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일부는 죽습니다. 언급실에 들어올 당시 그들은 전화도 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다면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심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언급의학과 전공이 1년차 때 진로했던 환자 가운데 치통을 주호소로 내원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당연히 의식은 명료했고 경한구역까지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CTE를 찾아보니까 대동맥 박리가 한 거 있네요. 흉부외과 전공에 연락을 했고 환자는 곧장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보기 드문 사례였고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황당하지만 당시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았으면 그 환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환자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민수 차관의 말은 결국 소생 가능한 환자에게 지금이 아니라 사망한 이후에 병원에 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증과 경증을 나눌 수 있다면 트리아지라는 응급환자 분류체계는 물론이고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 5년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과정 역시 불필요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를 당신의 실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처럼 부디 의료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벼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죽음을 가져오게 될지 음숙한 진로현장에서 오늘 단 하루다도 무겁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의료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인이 아니지만 박민수 차관이 경증 환자는 이런 환자고 중증 환자는 이런 환자고 소아청소년 경증이 이렇고 중증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이 양반이 정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이가 지금 한 50대 중후반일 텐데 내가 이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당신이 어느 장소에든 간에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경증 중증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세상을 안하무인격으로 살아봤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게 어렵게 만들어낸 겁니다. 경증 환자 중증 환자는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분께서 미워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의료 문외한들이 해당 부채에서 근무를 좀 해본 경력이 있다고 또 권력과 권한을 지고 있다고 현장에 일한 전문가 말을 무시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관존민비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의료 문제 첫 단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높죠. 오늘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끝까지 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깬 단추를 모두 풀고 처음부터 다시 꿰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 깨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절대 잘못 깬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회는 다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을 때도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두 발을 동시에 이런 팬티에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모든 것이 유식한 말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추를 잘못 깨면 처음부터 다시 꿰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와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착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분이 남긴 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 연간 5천 명 배출 출생인구 20만 인구 40명당 의사 1명 이게 나라입니까 미련한 국민의 미련한 대통령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20만 명도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 30명당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신생아 30명당 한 명이 여러분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먹여 살릴 겁니까 물론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국민이 좋아지는데 왜 반대합니까 춘자 시점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저는 처음 윤 대통령이 의사 수를 정언하는 발표를 보면서 그러면 그 늘어난 의사의 월급을 누가 주는가 당연히 뭡니까 건강보험에서 여러분 돈이 나가야 되니까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주는 거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oecd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 정도 늘어나게 되면 의료보험이 3배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의사 정언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춘자님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종석님처럼 아니 그게 봉급이 화성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이런 이야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과의 총의료비 지출은 의료수가 곱하기 진로해수 곱하기 의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총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현명하게 의사수를 적절히 묻고 의료수가를 낮추더라도 진로해수가 높은 방식으로 총의료비 지출을 통제해온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의사수가 윤정부가 추구하는 것처럼 올리게 되면 의료수가를 더욱 낮출 겁니다. 의료수가를 더욱 낮춰 가지고 전체 의료비 지출 통제를 관리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수가를 더욱 낮추게 되면 일단 필수 의료가가 멸종할 것이고 그다음에 영국처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엑시트 그냥 한국시장에서 탈출을 할 겁니다. 그까지 대중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의사수 늘리면 의료수가를 더 낮추지 않고서는 지금 원가의 60의 70%를 여러분들 지금 주는데 의사수를 늘리게 되면 의료수가를 40% 50% 낮추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가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사람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항상 인건비 총지출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 의료가가 전멸할 것이고 그다음에 젊은 의사들이 전문의를 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젊은 의사들이 엑시트 영국처럼 뭡니까 그러니까 영국 이야기가 남미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대로 예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끝까지 생각을 안 미치는 겁니다. 공급 늘어나면 좋죠. 뭐 이정수 수준인 겁니다.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그래서 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신 노한규 병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난 의사의 의료비는 대체 누가 지불할 거고 애는 점점 적어지는데 의료비 지출의 폭증이 내가 의사 수증가를 반대하는 이유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 총액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료수가를 더욱 낮출 것이고 의료수가를 더욱 낮추게 되면 의료수비수 품질은 떨어지고 필수가는 전멸하게 될 것이고 필수 의료가의 젊은 의사들은 전혀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의사들의 대량 탈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영국을 보면 그게 미래의 한국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방리 다매를 했는데 의료수과를 67% 여러분들 묻고 많이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내원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외과 그나마 상황이 좋았던 내과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 숫가를 앞으로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의료는 파장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선전하거나 선동하거나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당신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거지만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여러분 의사들이 없어져 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없어져 가지고 발을 동동 굴러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의료계에 확산될 미래 시나리오인 겁니다. 사람은 워낙 여러분들에 미련해 가지고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고 산부인과가 무너지는 것을 산부인과 의사의 문제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아청소년과 여러분들 수술하거나 소아청소년과를 볼 수 없는 의사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겁니다. 분만을 못해서 먹으면 국업차 안에서 아기를 놓는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냐 숙과 이하로 내리 여러분들 옥죄게 되면 사람들이 장독매너를 하거나 아니면 진로과를 바꾸어서 뭡니까 그 길을 탈피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아 정신을 좀 차려라 이야기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자식들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노후에 고스란히 다 경험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의사 아닌데 그런 거 어떻게 하나 아니 당신이 의사도 아니잖아 의사가 아니죠. 의사가 아니지만 30년 이상을 뭡니까 분석 진단 전망 처방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30년 이상 여러분들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것처럼 이 방송을 담당하는 공병원 한 사람이 뭘 해온 겁니까 분석 진단 처방 전망을 30 40년 책으로 그걸로 수없이 이름들을 출행해 온 겁니다. 그래서 통찰이 나오는 겁니다. 영국 이야기가 남이야기 아니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홍식 원장 말씀이 1980년대에 의사 매너가 2만 의사 매너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2만 번 때였습니다. 국민이 4천만 2024년 의사 매너가 14만 번입니다. 14만 1 뭐 이런 겁니다. 국민이 5천만입니다. 1980년부터 2024년 사이에 44년간 인구가 1.25배 늘어난 겁니다. 의사 수가 5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1935년에는 의사 매너가 17만 대가 되는 겁니다. 1900 이게 여러분들 55년일 겁니다. 1955년에는 의사 매너가 21만 5천만 몇 번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정책을 수립할 때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 거대한 쓰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의료비를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숟갈을 계속 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같이 연구 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젊은 의사들은 이런 상태에서 의료 수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젊고 유능하니까 필사적으로 길을 찾아서 딴 데 나가라. 여기는 여기는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김홍식 원장께서 내 의사 매너가 2만 번 됩니다. 내가 응급실 커버했던 1980년데도 중증 응급지로는 생생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지금 의사 매너가 14만 번 됩니다. 국민이 5천만이 됐고 국민 수가 125% 되는 사이 의사 수는 5배 500%가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가운데 1등입니다. 의사 5만 대 시대는 그렇게 잘 돌아가던 중증 응급질환자가 14만인 지금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 의사들이 대개 현장에서 다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안 가버린 겁니다. 인구 수축이라고 보면 2030년 후에 국민 수가 4,770만 명입니다. 이보다 더 적을 겁니다. 이것도 출산율 재하로 수정돼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2035년 그때 의대 정원 없이도 의사는 17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의료 수가 줄이면 좋네 의사들 벌이는 좀 줄어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 수 벌이가 줄어들게 되면 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의사를 그리고 생명살리는 의사는 완전히 전멸할 거고 끝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시기심의 이름들 그냥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질투심의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의사가 되던 시절 국민수로 후퇴하는 것은 2050년 이게 2050년이에요. 2050년 2050년이면 의대 정원 없이 의사 수가 의대를 정원하지 않더라도 21만 5천 명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골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소위 인구 추세를 보면 복잡한 산식이 아니더라도 과학적 근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 숫가가 낮아지게 되면 더 좋네요 이렇게 할 건데 숫가가 낮아지게 되면 필수 의료가는 전멸할 것이고 필수 의료가의 지원자는 없을 것이고 전문의 지원자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젊은 의사들은 다 해외로 나갈 거란 이야기죠. 그 2차 효과 3차 효과까지 사람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둔함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위험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데 지금 2000년도에 한국 인구가 이제 4,700만 명 2024년에 2024년에는 5,175만 명 정도가 되고 이제 4,700만 명이 2000년에 비해서 2024년 24년간 늘었는데 10%가 늘어난 거죠. 인구가 그 사이 의사수는 2000년도에 7만 명 2024년도에 14만 명 100% 늘어난 거죠. 2000년부터 2024년 24년 동안 인구는 10% 늘어났고 의사수는 100% 늘어난 겁니다. 그럼 그 의사를 누가 먹여 살리냐 그 의사를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든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든지 세금으로 부담하든지 그러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절반을 또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또 원가 경영이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종합적인 사고가 크게 안 보여요.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거가.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절반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회사가 부담하잖아요. 회사의 내수기업들은 물가를 올릴 것이고 수출기업들은 수출 경영이 떨어지는 겁니다. 의사의 의사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배우진 되면 기계과 전자공학과는 누가 갈 겁니까 지금 반도체나 기계공학이나 이런 부분이 왜 활성화됐냐 1970년대 1980년대 우수한 사람들이 이공계를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머리라는 것이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쓰는가 원료는 머리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생활 한 동안 머리가 다 뻑뻑해진 것 같아요. 한 국가를 맡고 있는 사람 같으면 자원배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미리 드러나지 않는 그런 2차 효과 3차 효과 4차 효과 생각하게 되면 이 의과대학 정원은 거의 정신나간 정책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이름이 공보위들 인턴 마친 사람은 중위로 인간하고 이 군의관들 공보위는 계급이 없지만 그렇지만 공보위도 인턴 마친 사람들 군의관은 인턴 마치면 군의관 중의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 마치면 대의로 아마 인간을 하는 모양이죠. 어쨌든 공보위들도 충분한 임상경험이 없는 겁니다.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혼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고 겁난 일이죠.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나 홀로 여기 보시면 의료사고를 걱정하는 거죠. 의료사고를 나 홀로 언급실로 내몰린 공보위들 100% 사고가 두렵다. 두려울 것 같아요. 정부는 관리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천안 순춘항병원에 몇 명이 부족하다가 몇 명이정 집어넣는 겁니다. 그 내부사정은 난 몰라 그냥 차출에 집어넣는 겁니다. 본인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보시게 되면 사전통보도 없이 매들 며칠부로 충주의료원에 근무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공공의료원에 인력 부족으로 공보위 혼자서 언급실을 지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후 진로가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보위 협의회 측에 따르면 충주시가 처음 내놓은 근무하는 2인 1조로 12시간 내지 24시간 단위로 진료하는 방안인데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충주시 공보위 8명이 돌아가며 근무하는데 배정된 시간 동안은 공보위 1명이 충주의료원 응급실을 혼자 보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천연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응급실에서 경험도 충분치 않는 공보위가 혼자서 사안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육교수 소설가를 활동하시는 육교수도 처절하지 않습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데도 혼자서 여러분들 환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간지를 봤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도 아니고 인턴 마치고 온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은 더 어렵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여러분들 힘든 판인데 혼자서 환자를 보고 여러분들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의들이 겁이 나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무원 나라의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공무원은 충주의료원 5명 부족 5명 채우고 세종 충남대 부는 4명 부족 4명 채우고 그 사람이 각각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채워면 끝인 겁니다. 공부의들 내부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근무 형태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대로면 100% 의료사고가 난다고 보고 지금 전공의 회의회와 충주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부의들의 우려가 큽니다. 무슨 큰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두려움조차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응급실 내원 환자 치료조차 되도록 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이 응급실 셨다운 문제가 여러분 언론들이 떠드니까 그냥 군의관 15명을 차출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 안 생기게 군의관을 다 뽑아가지고 235명을 그냥 현장에다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전공 불문하고 이번에 배치되는 공보위와 군의관들이 충주시 공보위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의료전문 매가진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응급실 경험이 없지만 뭘 걱정하는지 충분히 알겠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혼자서 응급실을 담당하는데 응급환자 이런 답지라는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6 응급의학과 전문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항상 환자는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 환자는 그만큼 60명 내외가 항상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 환자가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전년도에 발생했던 응급환자만큼 이번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겁니다. 평일 대비 2배 3배 정도 그거를 정부도 알기 때문에 군의관 235명 군의관 공보 235명 찾출해가지고 필요한 것마다 여러분들 다 뿌리겠다는 이야기죠. 충주시 외에도 공보이나 군의관을 응급실에 임시 배치해서 현재 응급실 위기를 막겠다는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 공보위 협의회 회장이 응급실에 의사만 갖다 두면 제대로 돌아갈 거라 착각해서 안 됩니다. 이게 공무원 발상인 거죠. 현장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숫자만 때릴 맞추는 겁니다. 극소수 의사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만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면 아직 수련 과정 중이거나 일반의로서 복무하는 공보의 개인에게 응급실 진로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에 사람만 세워두고 숫자를 내쉬워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수는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공보의나 군의가 온 가운데 퇴반이 인턴을 마치고 왔거나 아니면 전공의를 하던 중에 왔거나 전공의를 마친 분들은 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이분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양반들도 총장관리만 하는 겁니다. 총장관리만 한 분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군의관 대부분은 인턴만 끝낸 상태로 중위로 인간된 사람이라서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일반 이 상태입니다. 응급이라고 전공을 한 사람은 레지던트를 마친 전문의로 대위급으로 인간돼서 의무중대 중대장이나 병원 가장값이라서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관 투입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인 출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반인 출신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지적했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현직 군의관 경험이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군의관 가운데 태반이 일반인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급상황에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대공협이란 기간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 그냥 지금 막 그냥 지자체가 알아가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모양입니다. 충부충죽시에서 공부위를 뽑아가지고 대학병원에 파견한 거를 충부충죽시가 여러분들 지금 본인들도 코가 다 빨이니까 그냥 달라 대학병원에 달라 이렇게가 뭐죠. 지금 원대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충주시가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막겠다면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에 파견한 공부위들을 일방적으로 복귀 배치 결정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본인들 본인들 한께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대학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저는 며칠까지 다 복귀하라 파견 대상인 공부위들은 사전에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워놓으니까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군의가 공부위건 나발위건 간에 뭡니까 그냥 다 뽑아가지고 숫자 모자란데 목동의 숫자 몇 명 세 명 모자라 그냥 군의가 세 명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다약 공부라는 거가 참 제가 보니까 이게 보통 공부가 아니죠. 현직 의사분 께서 제가 예과 생일 때 어느 날 저의 선배가 저한테 지나간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야구볼 소속이었는데 야 의과대학 졸업하려면 시험을 2천 번 쳐야 된다. 2천 번 쳐야겠죠.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선배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과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진짜 2천 번 시험을 쳤다는 겁니다. 의과대학 공부는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수만 번 다시 태어난 데도 의학 공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 가격을 주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제 가격을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후려쳐가지고 이번 사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여러분 이번 의료 사태는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날로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처우가 계속 악화되는데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치를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바깥까지 여러분들 다 보장해 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밥값을 보장을 안 해주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 이야기죠 필수과가 전멸하고 필수과 지원자가 없고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 봐라 그렇게 원하냐 원하면 그냥 뭡니까 날로 계속해서 먹는 겁니다 그냥 의사들 계속해서 쥐어짜가지고 의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몫을 주자는 거죠 합당한 몫을 전문의에 투자할 만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보수를 지불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겠다는 것이 바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료 사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수술과 전문입니다 내일 수술 예정이었던 환자가 오늘 입원을 했기 때문에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합병증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 수련 받으면서 목격했던 일 책이나 논문 학계 등에 접하는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 뭘 그렇게 겁을 줍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할 생각을 해야지 왜 겁을 줍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녹음을 켜고 들이미는 것부터 캐릭터까지 전부 다 찝찝했는데 기뻄 마음으로 보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가 60시의 외과의사입니다 의사들 속은 의사들만이 압니다 지금 의료현장이 어느 상황인 줄 알겠죠 환자와 의사사의 신뢰가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망가졌고 그냥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소송을 걸 체비가 되어 있는 환자들이 절비하다는 것을 이 수술 전문의를 통해서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국 상황인데 저는 이 수술가 전문의 께서 이야기를 게재해 주시기 전에 한국의 다른 분야에서 소송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조금 있을 법하게 보이는 의사들을 향한 의료소송은 훨씬 더 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필수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호자 자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을 하는 패키지 조항을 영리화 시키는 것이 핵심 키입니다 이번에 필수 의료가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저는 아마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비급여를 조금이라도 쓰면 급여를 해주지 않는다면 비급여만 하는 영국의 개업위처럼 영리병원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급여 치료만을 받는 국민들은 의료의 사각지대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가끔 이런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의사분들이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비급여 진로 없이 급여만으로 병원을 꾸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단박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숫가가 원가의 60에 70%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급여만 할 수밖에 없는 외과나 상부인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비급여 치료 외에는 병원들이 의사들이 진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급여만 받고는 병원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급여만 갖고 병원이 유지가 안 되니까 영국 정부가 비급여를 허용해 준 거죠 그럼 영국 의사들이 비급여만 담당하는 겁니다 그럼 건강보험이란 급여에 의존했던 환자들은 진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다른 나라 사례가 영국 참 안 됐네 선진국이 다녔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겪게 될 그런 상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여 진료가 원가 예약이 때문에 비급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는 발전하고 그 외에는 경영이 아주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의사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총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총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는 지금보다 의료수가 를 더 낮추는 겁니다 60 70% 정도 원가를 보전해 준 것을 40에서 50% 정도까지 낮추겠죠 그럼 병원들이 다 도산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을 좀 풀어줄 겁니다 비급여 항목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을 조금이라도 받는 쪽은 급여를 일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착하게 영국처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보람되게 느끼는 것은 젊은 날 경제학으로 여러분들 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성실하게 여러분들 저술활동이나 강연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보면 대단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니까 전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비의로인이고 의사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간단한 이런 도식을 놓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앞으로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금세 정리정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의사수를 늘릴 겁니다 의사수를 늘리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지금 100원에서 150원으로 늘어났다고 봅시다 그럼 50원을 국민들한테 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표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 조일 겁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에서 표가 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활성화될 겁니다 의사들은 표가 적기 때문에 항상 약탈당하는 숙탈당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료 숙화를 낮출 겁니다 의료 숙화를 의료 숙화가 지금 원가에서 60에 70% 정도 보전이 되는데 40% 50% 보전하게 됩니다 그럼 병원들 도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의료비 지출도 감소하면서 의사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피를 낮추고 원가로 더 이런들 조이고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 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을 틀어줄 겁니다 문을 틀어주면서 동시에 뭔가 아니까 비급여 진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환자들의 이름 지불해야 되고 국가 건강보험 지출해서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영국식 인 겁니다 영국식 의사도 살고 의료비도 절감하고 의사수도 늘리고 다다익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급여 항목을 문호를 열어줄 겁니다 그걸 민영화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비급여 항목을 여러분들 열어주지 않으면 그럼 한국의 의료가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영국식으로 가는 겁니다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 진로 외에는 급여 항목 진로를 현저하게 줄이겠죠 건강보험에서 돈 타는 부분을 줄이고 환자들이 전부 다 이런 부담하는 쪽으로 물꼬를 털 것이고 그래도 경력난이 호전이 안 될 겁니다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로 해수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 상태니까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은 한국을 떠날 겁니다 한국을 떠나서 세기를 개척하겠죠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한테 좋아질 상황이 전혀 없다 이야기죠 왜 의사들은 표가 적고 환자들은 표가 많기 때문에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 여러분들 좋은 통찰력 인거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비급여만 비급여만 하는 연국의 개업이처럼 영리병원이 활개를 칠 것이고 급여 치료만을 받는 국민들은 의료의 사각지대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코멘트를 주시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방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현장을 정확히 아는 분이 젊은 의사자 한국 탈출에서 코멘트를 남긴 것이 그대로 저한테 꽂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생산적인 방송입니다 너무나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의료계를 아시거나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한 이야기 진실레 이야기를 남기기 때문에 한국 의료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이 훨씬 더 퍼즐이 착하게 맞춰져가 여러분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 의견 남기신 분에게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언급실 셧다운 문제입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을 쓰고 편법을 동원하더라도 지금 7개월 접어드는 응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나 배후 진료과의 전문의분들은 이미 탈진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생명을 갈아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가 어떻게 보느냐 이번에 의론은 전부다 박민수 씨 머리 위에서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했고 본인이 다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조경 씨나 한덕수 씨나 윤 대통령은 다 앞에서 뭡니까 그냥 헛수아비들인 겁니다 뒤에서 다 조정은 박민수 씨가 다 하는 겁니다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부리부리 하지 않습니까 사람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채울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사람들 보게 되면 사람들 인상이라는 걸 보게 되면 성품까지 다 이렇게 짐작해 보지 않습니까 군의관 투입하더라도 공보위 투입하더라도 언급실 정상화가 안 될 수 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네요 언급 조치인데 지금 다급하니까 사람 집어넣는데 해결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좋네요 정부가 언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을 투입하더라도 언급실을 모두 정상으로 돌릴 수 없다고 인정했다 군의관은 교수나 촉탁의를 100% 대체할 수 없고 현장 압박을 주기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일종의 진통제 투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교수나 촉탁의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강원대병원 셧다운 위기다 이렇게 하면 5명 파견하고 셧다운 위기다 하면 4명 파견하고 셧다운 위기다 하면 2명 파견하고 그러니까 한 250명 정도 공보위하 여러분들 군의관을 가지고 풀을 가지고 그냥 인력 파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긴급의료인력파견업을 보건복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군의관 투입으로 정상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불가한 경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사태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박민수 차관이 인력을 지원하지만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의관은 전문이지만 막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이기 때문에 교수급 숙련된 인력으로 보기 어렵고 이 군의관 가운데 태반이 일반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턴 마치고 온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중의로 인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마친 사람들은 대의로 인강하는데 해당 의료기관 촉탁이나 교수 역할을 100% 대처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응급실 특수상 2명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인데 주 근무자가 있고 원래 병원 그분들을 도와서 이를 분담할 수 있으며 현장의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압박을 줄이는 그냥 진통제 정도 역할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은 뭐죠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은 본인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본인도 지금 상황이 이게 불가한 경우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주소원장께서 올리신 건데 여기 보시면 어제 어제 이제 이게 톱뉴스들입니다 연합뉴스 언급실 찾아달라 119센터의 구급대 요청 두 배 넘게 늘었다 동아일보 119이송 절반 박대 못 받았다 중증 외상 환자는 수용 불가능하다 중앙일보 전문의 한 명이 12시간 책임질하니 언급실은 밤이 더 두렵다 한국일보 실명위기인데 스무번 전화 뺑뺑이 초응급 대동맥 박리도 4시간 지연하다 이게 톱뉴스거든요 6개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람한 판 같은 거죠 정말 하루하루가 사람한 판 같은 거죠 언급의료과에 있는 분들 하루는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하루하루 이러면 거의 전력투구에서 견디낼 겁니다 아래는 오늘자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급실 쳤다운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언급실이 무너져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병원에 남아있던 의료진들도 자괴감과 죄책감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이 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대통령께서는 대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급실 쳤다운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상황을 호도하거나 과장해가지고 무슨 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그럴 의지는 전혀 없고 이렇게 주수원장이 비교적 의료계 현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게재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논평을 하시더라도 애국적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갈 놈들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의사 면허증 선진국에서 안 통합니다 영국 미국 등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국적 논평이 어떤 건지 젊은 의사들 한국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의과대학 교육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퀄리티 컨트롤 품질관리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의료에 계셨던 분들이 의과대학의 품질관리를 아주 잘해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더 여러분들 똑똑하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미국 의사시험 관련 여러분들 그 시험도 금세 통과할 겁니다 시험을 2천 번에 여러분들 통과한 사람들은 그거 식은 죽 먹기죠 이제 그분들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수련의 과정을 미국에서 경험해야겠죠 아마 그런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남기시기 때문에 그 하단에 여러분이 의견을 남기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영어 힘들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의 어머니 같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전공의 어머니께서 외국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영어 힘들지 않습니다 10년 정도 여러분 영어 본서만 때리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걸 인용한 것은 옆에 업소되니까 나가라 했습니다 전공의 어머니나 의대생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이 상황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인용하느냐 옆에 왜 있어야 됩니까 자식이 자식이 옆에 왜 있어야 되냐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끼고 끼고 살아야 됩니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단 본인하고 완전히 분리된 개체인 거죠 옆에 있던 화성에 있던 딸나라에 있던 거 아니면 뭡니까 본인이 가장 행복하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겁니다 옆에 업소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했다 옆에 있을 필요가 더 없는 거죠 이런데 부모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식은 여러분들 부모 옆에 있고 싶겠죠 그러나 부모가 칼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1956년일 겁니다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여러분들 반공의거가 일어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짧은 여러분들 봄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탈린이 주도해가 여러분들 헝가리가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인텔의 앤드류 글로버 유대계 인물이죠 외할머니하고 외삼촌이 뉴욕에 계셨을 겁니다 공장을 여러분들 운영하던 아버지가 유대인이죠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행팬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 이런 받았던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영어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인텔의 창업자 앤드류 글로버 이야기입니다 영어공부를 했고 대학 1학년인가 2학년 될 때입니다 과감하게 이러면 아버지가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헝가리 떠나라 이야기입니다 야밤에 여러분들 스위스로 가는 기차를 타고 떠나지 않습니까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인텔을 창업하죠 자서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려운 행편에 영어공부를 시키는 게 감사하고 아버지가 공산치하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떠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본인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안 가겠다고 아버지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옆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옆에 또 여러분들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인물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떠오르냐 빅터 프랭클 오스트리아 베엔나 출신의 정신과 의사죠 아우시비에서 신혼 중이던 아내하고 여러분들 연로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빅터 프랭클이 미국에 비자를 받지 않습니까 떠나려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너무 늙었으니까 망설이다가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많이 읽었던 책 가운데서 내가 유독 기억하는 것은 내가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칼같이 이야기했겠죠 떠나라고 우리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그때 그 부모들이 너무나 의아했거든요 저 같으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바로 떠나라고 했겠죠 그러면 빅터 프랭클하고 여러분들 아내가 살아남았겠죠 빅터 프랭클도 아우시비에서 여러분 갇혔다가 겨우 살아남자면 아내는 죽고 부모님도 다 죽고 역사적 변곡점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는 문제에 주는 아주 시사점이 큰 이야기인 거죠 옆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부모님께서 옆에 없어 되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가슴에 와 닿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으로 그걸로 끝난 겁니다 어디 있으면 든든한 걸로 그냥 칼같이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빅터 프랭클의 부모가 왜 함께 있자고 이야기하냐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내 생전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자식은 자시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죠 왜 자식 앞길을 가로막느냐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자랑이 아니고 한 분께서 의사분 같으신데 공박사의 성실성은 나중에 주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저희 의사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의 의술이라도 주님은 빠짐없이 보고 계실 것이란 믿음으로 성실하게 의협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랑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분은 항상 불같은 눈으로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부러지들 수도 있고 피팍을 받으면서도 오른쪽에 올바른 쪽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단호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그분은 데비드 흄 아주 걸출한 분이시죠 항상 그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굴하지 않고 좀 어려운 시기도 견뎌낼 수가 있고 또 언제 어디서도 외롭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늘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 다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지만 하루 방송을 마치고 나면 새 방송 준비를 하기 전에 마지막 순서가 어제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남긴 어기는 쭉 한번 이렇게 제가 살펴보는데 그냥 서처 지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코멘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묶어가지고 왜 그분들은 돌아오지 않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전문의라는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이 전문의들이 전문의를 해야 될 미래가 없어진 거죠 특히 전공의들이 필수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 무언가를 하죠 오늘 보시면 현직 의사로 계시는 분이 적나라하게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정부가 너무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근무 조건 개선 의료 소송 해결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전문의로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없다면 그들로부터 합당한 의료 대가를 제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가버린 것이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전문의로서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엔트리를 했다가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방송 제목이 거저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사달이 터진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 거죠 그분들이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그냥 거저 먹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자는 겁니다 전공의 의사들의 피나는 헌신에 미래의 희망과 결실까지 빼앗아 버리고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의로농단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만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헌신을 투입할 때는 그것에 대한 보상 리워드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그렇게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우파적 세계관인 겁니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람은 동기에 반응한다 시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할 때는 보상의 딜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우파적 세계관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인센티브를 파괴해 버린 겁니다 박민수 차관과 같은 그런 기성세대들은 본인들이 인간이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다 그냥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이 터진 겁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동안의 전공의 착취가 끝나게 돼서 이제 앞으로는 적절한 돈을 내고 비용을 치르고 의료수비스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절한 비용을 치르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표가 떨어지니까 의료수가를 더 이렇게 옥죄겠죠 그럼 이제 시장이 완전히 파괴가 돼 가지고 영국 의료처럼 나가겠죠 그게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도 대우에 비해 가지고 근무 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장롱매너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장롱매너가 이제 시간이 되면 간호사 문제를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업무 강도는 세고 대우는 여러분들 박하고 그러니까 그냥 간호사를 하다가 초년차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체제로 돌린 모양이죠 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숙과가 낮기 때문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뭐죠 싸게 이용해야 되니까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초년차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초년차 간호사들도 간호사는 그래서 2년 넘게 대학병원을 버틸 확률이 10% 더 안 됩니다 그만큼 업무가 가혹하고 그다음에 보상은 적다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한국에 간호사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간호사를 하는 분을 한 분은 아는데 그분하고 언젠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국 간호사 업계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천량기차라는 거죠 그게 두 국가가 정당한 몫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견디지 못하고 그만둬버립니다 그래서 장롱매너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간호사들도 그렇게 빨리 이러면 그만두는데 전공이 중간에 간두면 그 펑크를 누가 메우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도 여러분들 경영자 입장에 병원을 꾸려가야 되니까 의사를 적게 뽑지 않습니까 정규직 의사를 적게 뽑고 의사 1인당 담당해야 될 병상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간호사들도 제가 살펴보지 않았던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숙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적게 뽑고 간호사 1인당 1인당 담당 병상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간호사 여러분들 요청 요구서 같은 걸 보게 되면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수를 좀 제한해 달라 지극히 인간적인 요구들인 거죠 그게 이게 전부가 다 착취구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숙가를 낮춰가지고 전공이도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공이도 다 인건비가 나가는 거니까 작게 뽑아서 완전히 돌려먹은 겁니다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수련이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의 쌍값에 장시간 부려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을 더 뽑을까요 사람을 안 뽑는다면 그러면 병원만 욕할 수 없는 것이 병원도 이러면 항상 적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의 중구에 있는 백병원 이런 문을 닫는 걸 보게 되면 아무리 병원을 가동하더라도 적자를 내놔 수가 없는 겁니다 진주의 제1종합병원의 원장 분께서 대를 이어가 여러분들 병원을 운영하지만 중형병원이죠 병상이 그 당시 한 350배 된가 됐는데 아버지가 여러분들 물려받았을 때는 적자가 안 낫지만 지금은 적자 규모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병원을 돌리더라도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바이탈뽕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이탈뽕도 유지가 되려면 적절한 보상체계가 유지가 될까요? 이게 이렇게 아주 귀한 약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 박사가 바이탈뽕을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첨언하자면 그 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제 약을 하는 사람들은 50 이후로 계속 약을 하지 않습니다 50 이후에 약을 하는 중독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50 이전에 사망에서 더 이상 중독이고 범죄고 뭐고 따지기 전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탈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뽕 맞은 사람들 돌아가신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님처럼 어이없이 죽고 젊은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뽕을 맞아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연구 기간 같이 언제까지 가능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문명화 도시화 과학화 산업화 이런 게 되면서 우리 세대는 진짜 뽕을 맞은 지 고도의 특혜를 받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뽕의 약발이 떨어진다 그룩저룩 버티다가 이제는 끝이 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50 넘은 뽕 중독자가 없듯이 사회도 50년 이상 바이탈 뽕을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핵심은 젊은 날 젊은 의사들이 생명 살리는 그런 의협을 해보겠다는 그런 순수하고 강력한 열망이라는 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박살 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바이탈 뽕 때문에 필수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소수에 지나지 않겠죠 이제는 보수가 따르지 않으면 흠한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세대는 낭만이 있었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아산병원의 주교수님처럼 그냥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냥 거의 천사처럼 덕도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평생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이 그냥 사람 살리는 일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너무 안타까운 경우로 빨리 가셨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체계가 이제 바뀌지 않고서는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 것이다 여러분 이 과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윤수란 분께서는 현직 의사분 같으신데 제가 시험 꿈을 3년 동안 꿨습니다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합격하고 그 이후로 시험치고 힘들게 공부하는 꿈을 3년간 매일 밤마다 꿨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게 뭔지 알겠거든요 이만큼 심하게 뭡니까 스트레스 하에서 학업을 마치는 거죠 동네에 개원이 가시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참이란 분도 의사분 같아요 이번 환자 신규 환자가 씁니다 신규 환자 차트를 담당 교수님 혜진 이전에 급하게 써둔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이 20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가혹한 가정을 통과하는 거죠 머리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기 힘든 일입니다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암기력도 있어야 되고 외과 같으면 또 손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의료현장을 아시는 분인데 언급의료라는 것은 356일 24시간 대기 이후에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무 시간 대비 5배의 팀이 필요합니다 그럼 5배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일반 진로 대비 5배의 비용이 지불되어야 24시간 365일 언급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약간의 추가 비용으로 언급진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원가 이하로 이제 이런 서비스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을 보게 되면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왜곡이 된 겁니다 가격 구조가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활동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대부분 여러분들 경제적인 동기를 보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언급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싼 겁니다 너무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과잉 수요가 초과 수요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닉슨님 말씀처럼 언급실이 356일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급의학과 외에 당직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 비용이 대략 5배 정도 더 든다고 하네요 언급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럼 5배를 부담을 누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내야 되고 일부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과수요를 줄이려면 해당 환자나 보호자가 지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문제의 실상을 보게 되면 가격 통제를 정부가 해왔는데 그 가격 통제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관료들이 그냥 땜빵직으로 계속 문제 안 생기게만 한 겁니다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관리대심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환자가 생기면 협진하는 것처럼 기획재정부나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들어가 이러분들 그냥 보건복지만 해온 사람 말고 다른 협진 협업 다른 사람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가격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언급의료에 대한 과도한 소유를 줄이려면 당사자 부담을 현장에 높여야 되고 그리고 언급의료는 5배 정도가 들으면 원가 100%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럼 그걸 전부 다 뭐죠 건강보험이 보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과수요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건강보험 수준을 지불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여러분들 누가 해야 됩니까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긴급 구호차를 요청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비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야 되고 통제된 가격 구조 하에서도 적절하게 보상체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막값하러 그냥 잘라가 전부 60회를 70% 받아라 이러면 한국의료가 그냥 박살이 날 겁니다 지금 이 제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공무원들 머리에 서해서 얼마나 좋은 생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나오는 게 땜빵질일 겁니다 땜빵 20년 30년 뒤를 보고 생각들을 도저히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문제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가면 뒤에 뭡니까 오는 사람한테 그냥 전부 다 불구덩이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네가 알아 처리해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제가 직접 쓴 대단히 감동적인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기 인별로 정리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 서부의 답사기 시각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짓지 않았지만 김동주 박사가 지필한 일생일대 역작인 기독교로 부른 세계역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도둑놈들 시리저 대한민국 선거가 엉망진창이죠 의료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를 좀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또 한국 시민으로서 함께 고민한다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시리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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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